어디에 있어요? 복숭아 나무가 여기 있잖아요? 복숭아 나무를 따려면 손을 이렇게 뻗어서 잡아야겠죠? 그럼 이걸 어디다가 둡니까? 주머니에 넣습니까? 아니죠 바구니에 넣어야죠 그래서 복숭아를 잡고 넣고 잡았는데 팔이 좀 아파 그리고 여기도 있네 탁 탁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면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빰 빰 빰 이게 포인트 안무예 굉장히 쉽지 않나요? 쉬우면서도 너무 귀여운 안무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케이크 이 노래는 이 안무를 딱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잡고 넣고 잡았다가 넣고 반대쪽 넣고 넣고 그 다음에 옷에 이제 낙엽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벌레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 털어줘요 탁 탁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고 넣고 잡고 넣고 잡고 넣고 탁 탁 노래 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래 주세요 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